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범의 검찰 피신 조소와 내용부의 사건입니다. 선거일이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보러는 2023도 374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결국 상고 기각돼서 유죄되어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필러폰 판매로 기소가 됐습니다. 판매를 했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 피고인은 필러폰을 매수한 A, 산 사람이죠. A에 대한 검찰 피해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원심은 매수인 A에 대한 검찰 피신 조서를 유죄 증거로 인정해서 피고인한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옛날에 변경된 형사성법에 따르면 검찰 피신 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인을 해도 진술자가 나와서 진정성 질문을 인정하면 유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경찰 피신 조서와 경찰 피신 조서의 차이점이었죠. 결국은 이렇게 바뀐 형사성법 하에서도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부동의한 경우 공범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인정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다른가? 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성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인의 내용을 인정할 때 검찰의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검찰 피신 조서는 당의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신도 포함된다.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 공범 외에도 대양범, 필요적 공범까지 모두 포함한다. 결국 공범의 검찰 피신 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심이 채택한 A에 대한 검찰 피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되기는 상고는 기약한다는 거죠. 결국 이 판결은 종전의 형사성법 하에서는 검찰 작성 피신 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성법은 검찰 작성 피신 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이 모두 동일합니다. 즉, 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하는 경우 자기 피신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관이라는 면에서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에 차등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고 늦게나마 형사성에 개정되어 놓으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줄게요. 좋겠습니다. 즉, 검찰 피신 조서나 경찰 피신 조서도 모두 내용 부인할 경우에는 자기 것뿐만 아니라 공범 조서도 다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